학습지 학습지. 제가 이제 애들을 잔소리로 훈육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학습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학습지 이렇게. 찌질이 올림픽이다. 학습지를 많이 받았어요.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이거 제가 전교상 모든 기술을 다 뿌려서 통계를 했어요. 이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냐?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1, 2, 3, 3, 4. 그리고 묘하게 뒷담 전한 놈을 가장 감사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 찌질이 올림픽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걸 해서 통계를 해서. 저기 이 자리에 붙여주세요. 왜 안경 안 내버려? 여기가 붙여 통계 2기 전화로 몇 명 몇 프로? 2번 몇 명 몇 프로? 그럼 애들이 저울 볼 때마다 적당한 전화기 있는데 근데 가야기 안이 찢어져요? 가야기 안이 찢어지고 여기지 요게 사회적 라이프스킹 학습지 그리고 아이를 플로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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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크게 정육해 놓고 해줄게요 그럼 이게 제가 만든 라이프스킹 학습지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어요 재밌으니까 애들이 머리에 쥐나는 거야 어떤 눈이 쥐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재미있게 웃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저의 아픔이에요 애들이 수학여행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한눈에 콧뼈가 부러졌네 사안조사를 해보니까 뒷담 깔다고 하고 이랬는데 누가 지점을 전했어 근데 알고 보니 뒷담을 안했어 하아 찌질한 새끼들 생활주의 도전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십싱거리다가 어린이대공원을 건너는데 승용차 뒤에 찌질이 못난이 상명되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다 아이고 이거 다 읽어봐 개념없다 한판 말고 어떻게 하자 치료하게 교육하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찌질이 올린 학습지 만들어서 모든 전교생을 통계를 읽는 거야 그래서 식단 입구에서 입담받고 붙여버리지 그렇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아멘